어제 김기현 대표가 정격 사퇴면서 당에 자극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지금부터 이 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나갑니다. 페북글로 사표를 냈다. 자, 여당 당대표 정도면 통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상황 설명도 하고 이게 통상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어제 페북에, SNS상에 글을 찍 올려서 그만둡니다. 이걸로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거 누구를 향한 소심한 반발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요. 국민의힘 굉장히 바빴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와 관련돼서 우선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대표직에서 내려오셔서 당의 혁신의 길을 터주셨잖아요.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당이, 당이 지금 큰 기회라고 보고요. 미래와 변화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만 국민들에게 다시 우리가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김기현 대표님이 희생에 대해서가 얘기입니다. 그냥 문이 닫혀버렸네요. 질문을 하는데 그냥 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하고 그냥 닫혀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다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지도부의 희생 그 맥락에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 사퇴와 관련해서요. 이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인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살짝 비친 건데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 여당 혁신에 물꽃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일단 긍정적 평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사퇴 방식이 좀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SNS상에 글을 올린 거예요. 여당 대표인데. 그리고 그 글 속에 그냥 사퇴합니다. 이러이러한 저런 이유입니다. 이것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에 여러 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기자평론가 나와 계신데. 일단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의 지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사퇴를요. 뭔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장재원 의원 같은 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글을 통했는데 이거 왜 회견이 아니고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의, 여당 대표의 이틀간 자매. 엄청나게 큰 뉴스였잖아요. 온 언론이 사실 이틀 동안 어떻게 김기현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낼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추측과 그런 보도를 있으면서. 집에도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군요. 거의 뭐 기자들 뻗치기 수준으로 취지자를 들어갔는데. 그런 결과치고는 정말 태산명동 서일필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김기현, 바로 직전에 했던 장재원 의원도 밤 11시에 페북글을 올려서 예고를 띄우고. 그다음에 정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저도 아쉬운 대목은 그거예요. 김기현 당대표 정도 되는 분이 이 혁신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이것을 대단한 퍼포먼스로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간의 자매 끝에 극적인 결단의 승조사를 포장하면서 이 얘기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었으면 사실 효과와 이 파장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문식으로 SNS에 글로리는 했을까. 저는 울산 출마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울산 출마는 아직...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험지 출마하십니까? 울산 지역구 출마하십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기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틀간의 자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언론은 출마를 기정사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대통령실의 소심한 항명이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급하게 된 것도 만났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났다고 흘리니까. 바로 직후에 페북 글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밤중에 내용을 가다듬어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소한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회의의 발언을 통해서 무게를 더 실었어야 했다. 그런데 저는 울산 출마에 대한 아직 결정이 내리지 않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페북 글로 한 다음에 여론의 동향을 보고. 그다음에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아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는 정리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또 하나의 지금 시간을 끄는 브릿지 타임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사퇴하기 싫은데 사퇴를 해서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걸 표시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향후 총선 출마 여부가 저는 더 큰 사실 고심의 흔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니까 기자회견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뭔가를 보면서.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윤재혁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당의 중지인들이 사실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 김기현 대표 사퇴했는데 불출마 이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질문인데 답들 다 안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얼마 전이죠.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의지가 느껴지는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잘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나라 만들고 울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생의 각오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윤기현 변호사. 질문이 이거예요. 불출마, 사태에 이어서 불출마까지 결심할까? 다른 말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울산 출마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 지역구가 울산, 남구, 을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역구를 떠나서 울산에 출마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를 떠나서 울산에 출마해요? 울산에 6개 지역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울산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지역구를 출마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어쨌든 김기현 전 대표가 됐는데 김기현 전 대표의 희생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현재 확실한 희생을 통해서 향후에 불확실한 본인의 정치적 보상을 받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보상 계획 짜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사퇴하고 끝이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가혹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다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 정치적인 자산이 있다고 말한 뒤에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아마 부산시장을 향한 본인의 정치적 행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본인이 계획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험지 출마든 본인이 원하면 불출마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원치 않는다 그러면 험지 출마든 울산 지역의 다른 곳 출마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튼 현 지역구 출마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현 지역구뿐만 아니고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울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현 지역구 등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감안하겠죠. 울산 지역이 지금 보시면 92만 정도의 유권자 수가, 주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진보와 범, 보수 간의 표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한 2.9% 정도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거기서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일을 떠나서 총선에 동원해서 국내심 자산으로 활용해서 국내심 의석설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불출마할 경우에 울산 지역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또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희생이냐 아니냐, 중진의 불출마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자산으로서 상당히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더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어주는 측면에서 보면 당의 단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만약에 조합한다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그럼 윤기현 의사 지금 김기현 대표의 향후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역할을 좀 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가능성이라는 거는 울산시장 했고요. 여당 집권 여당 대표를 했어요. 뭐 있습니까 남은 게?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죠? 저는 가정을 해서 지금 고민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혹시 대선 뭐 이런 겁니까?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을 다선을 하셨고 울산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또 명예회복도 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본인이 당에 부담을 주는 이런 언행을 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의 고민의 주안점은 본인의 계획한 정치 행보와 맞물려서 돌아갈 텐데 그렇다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계획은 미래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본인의 실력이 물산지역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맞추적 행보에 도움이 된다면 푸짐 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짧게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미래를 생각하는 건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대표직을 사퇴했다는 것은 뭔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SNS로 사퇴를 발표한다면 SNS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의미도 있지만 sorry and sorry예요. 유감,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은 대표직은 사퇴하는데 여러 가지로 주변 압박이 들어오니까 어디서 압박이 들어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SNS로 사퇴를 하고서 또 지금 별다른 반응이 없잖아요. 그건 지역구는 안 돼. 이거예요. 내 지역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지금 김기현 전 대표는 울산에서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왜? 송철호 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명예가 추락이 됐다. 재선 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수사를 해가지고 울산시장 자리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가고 국무총리로 가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내 지역에서 당선이 돼서 그다음에 다시 울산시장으로 명예회복을 2026년에 해야 된다. 그 계획인 거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 페북글을 쓴 거는 물론 그냥 정식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를 했잖아요, 만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억측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먼저 발표를 한 거죠. 그럼 오늘 정도 나타나서 회견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본인의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이후에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이고 본인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전격적으로 하는 것은 전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포장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화하는 거잖아요. 장제원 의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럼 여태까지 당신은 결단할 생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결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디에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계획하에 하다가 뭔가 변수가 있었겠죠, 시간적인 변수가. 거기에서 이렇게 우왕좌왕 한 것이지 결단 자체를 어디에 떠밀려서 했다, 어디 압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인의 그동안의 언행에 비춰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김기현 대표, 울산 본인의 현재 지역구로 다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연이어서 제가 좀 들으면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믿거나 말가 난데. 캠프를 꾸렸다고 그래요, 김기현 캠프. 캠프요? 네. 무슨 캠프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울산시장 재선이나 국회의원 캠프를 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그래서 글쎄 무슨 캠프지 하고 저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캠프는 빤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돌아오는 답이에요. 빤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빤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무리한 대표 출마가 있었잖아요. 올 초에. 그 대표가,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후보로서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후보를 잡아뜨려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표가 됐는가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강서구 재보궐선거로 누가 봐도 그만둬야 되는 건데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또 무리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대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은 다음을 겨냥을 하는 거고요. 다음을 겨냥을 하는데 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은 울산 남구에 그대로 나오는 공찬받고 나오는 거 아니면 울산 내 험지로 옮기는 방법 아니면 기타 지역. 기타 지역, 수도권을 포함해서 기타 지역으로 가는 세 가지인데. 공관위원장이 누가 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은 아마 그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직전 대표를 잘라내므로서 그건 공관위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아주 뭐 혁신했네. 공관위원장 멋있네. 국힘당 괜찮네. 이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기현 전 대표한테는 매우 불행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지역구와 관련된 선택지가 다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일대 위기를 맞고 있고요. 그 캠프를 꾸리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일대 혼란, 혼선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캠프가 무슨 목적입니까? 그건 못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도 의회의 캠프라고 그래요. 의회의 캠프다. 뭐죠? 의회의 캠프라는 건 뭔가 총치적인 의미가 있는 걸 도모한다는 뜻인데 앞서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아니겠죠. 유엔 사무총장이요, 갑자기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원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일단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제가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 첫 번째가 왜 기자회견 안 하고 SNS에 글을 올려 사태라든가. 두 번째가 불추마 얘기, 출마 얘기 이거는 꺼내놓지는 않았다. 도대체, 그럼 어떤 생각인 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어제 만났잖아요, 오전에. 그리고 나선 시간이 지난 뒤에 사태가 나왔어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어제 왜 만났는가. 전현직 대표의 만남이 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내놓은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은 많으셨는데요. 속으로는 결정하셨을지 몰라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열려있는 듯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최종 결심하셨으면 아마 저를 만나는 거나 그 다음 일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지 않았을까요? 언론에서 사실상 매우 세게 책임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죠. 윤석 전 대표도 약간 만남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있는지 하여튼 안 났는데. 그런데 좀 본인 생각해도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본인과 그 다음 일정을 그렇게 계속 만났을까? 일정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 표시를 좀 했는데 이 만남을 놓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요즘에 목소리 좀 종종 내시는 분인데 안철수 의원은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김기현 사퇴 결심에 흠결이 생겼다. 저 만남 때문에.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왜 만나나? 그러면서 회동우 사퇴 찌질하다. 그러니까 의문 제기란 거예요. 도대체 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퇴는 왜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비판이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어제 사퇴 글을 올린 뒤에 또 다른 글을 올려서 뭔가 설명합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퇴 나오니까 아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 혹시 거기 신당 관련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혹시 그쪽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 측에 신당보다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 총선에 임하자고 나는 해왔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신당 참여 안 한다. 오히려 오늘 만나서 창당을 만류했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데 송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가 계신데요. 옆집 정당 상황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도대체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왜 만났을까요? 사퇴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또 페북에 저렇게 입장글 다시 올렸다는 것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나서 사퇴를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다른 스케줄도 잡혀있던 걸로 봤을 때 다른 목소리,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들과 접촉하면서 당대표로서의 뭔가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연락을 받았겠죠. 사퇴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연락을 받고 예상했던 일정이 아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뒤에야 사퇴 결심이 됐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이후에 뭔가 다른 추가적인 연락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말하는 것처럼 사퇴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리 없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그게 공개된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24시간 방송,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정을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내가 비공식적으로 몰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아니겠죠,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나신 거죠. 그리고 알려지더라도 나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지금 당내에 있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히려고 하셨던 걸 텐데 그런데 뭔가 그 이후에 아마도 다른 데서 연락이 왔겠죠. 빨리 결단해라, 안 그러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의 임명직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거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측은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당대표, 용산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사실상 만들고 사퇴 시기도 압박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과거에 거의 총재 시절의 정치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무 개입이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배윤찬 소장님은 아까 김기현 대표의 어제 반박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준석 신당 참여 안 한다. 이건 뭔가 얘기가 나오니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만나서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당 창당 만류할 목적이었으면 굳이 왜 어저께 만납니까? 사퇴가 나온 날?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10월 초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압박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할 때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또 언연자 중간에 무게가 또 실리는 듯이 됐어요. 별다른 용산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찬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오찬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적인 우리 뉴스 또 평론 쪽에서는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로 지속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김기현 전 대표 체제로 총선을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양상으로 또 용산과 여당 사이의 모습이 안 미쳐졌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여러 중진들이 주선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거예요. 본인은 압박받는 속에서 일종의 지금 상황 타계책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 창당해봐요. 얼마나 또 어려워집니까. 김기현 대표가 대표 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나라도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설득해봐야 되겠어 했던 날이 어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우리가 성채훈 정책위 부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딘가에서 아직도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런 나름의 신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SNS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SNS를 왜 하겠어. 당의 대표고 울산시장까지 여기 맺죠. 당의 원내대표를 했죠. 담당하게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은 나는 이래서 저렇다. 또 뭐 아니 울산 출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고 있다. 이건 고민껏 남은 이야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이유가 언짢는 거예요. 자꾸 나도 힘듭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이래요? 이러면서 본인의 그런 마음을. 나도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어서 수도권 2030, MZ세대, 무당층. 또 이 지지를 내가 확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있는데. 자꾸 압박을 가해오니까 여러 가지로 또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이런 발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더 능수능란한, 좀 더 노련한, 더 노예한 정치자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긋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정치판이 지금 또 김기현 전 대표가 속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속상하다. 그리고 아까 신경민 전원이 살짝 언급하셨지만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도모하는 캠프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만둬야 된다.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 그리고 최근에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왜 그런 사퇴 얘기하십니까? 라고 중진들을 공허케터 초선의원들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의미심장한 분석을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의 의미는 공천학살입니다. 이거는 공천학살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는 감을 잡았고요. 그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직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서포트했던 이유는 경선이라도 시켜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였습니다. 공관위원장을 데려올 때도 그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뜻이 적용된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에 있는 초선의원들은 어느 누구에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학살이죠.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선 정도는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김기현 체제를 받들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강서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라는 입장이었다가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럼 뭡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함께 초선의원들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고 사퇴돼서 비판적으로 입장을 냈던 그 조선의원들도 씹쓸여 나갈 것이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뇌피셜에 가깝고요. 뇌피셜 같다, 저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꾸 판이 흔들어져야 이준석 전 대표가 취재하는 신당의 동력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균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나갔으니까 다음은 당신들 차례야. 저도 그때 초선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한 것에 적절성은 저는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초선의원들이라면 어떤 보수 정당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자산으로서의 기계와 어떤 그런 말하자면 본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의 미래연대라는 그런 청년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별개로 하되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어쨌든 내려서 대표직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선들 따르던 사람들이 당신들의 경선 보장도 안 해주니까 이제 당신들은 이제 나오든지 다 이번에 종첩 못 받을 거야라고 지껴감으로써 본인의 존재감과 본인의 입지를 더 키워내자는 그런 전략인 거죠.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매우 초조할 겁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실제로 이제는 뭐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혁신에 지금 모든 포커스가 되는 바람에 본인의 자신의 신당 동력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만 좀 국정 방향이라는 얘기만 해준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금 추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한 초조감에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초선 의원들을 다 그냥 공천학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지금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용산에서 어떤 의도했던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경선이라든가 최소한의 절차는 다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균열을 내고 흔들려고 하는 저의 일방어 스윙 전략이 저는 그게 얼마나 먹힐지 저는 약간 좀 말하자면 회의감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꺼려놓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난 뒤에 김기현 대표는 별 얘기가 없지만 윤석열 전 대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저희 ata곤을 내고 말하자 ruin지 않으려면 reset기 끝까지